아휴 정말 아휴 아 짐 좀 빨리 싸 그래 오늘이라서 이사 가겠어 우리 이래가지고 아휴 알았어 모르겠지 아휴 태훈아 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제 시간이 됐거든요 어 3 2 1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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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아휴 엄마 야 어머 야 집이 기운다 집이 기운다 기울이 기울이 시작했어 이거 어머 어머 이거 어떻게 자 으 runs 파 substance 이 음 내가 이래서 택 relation 아 으 아 아 아 아 예 뭐 ger 6해요 저희 equang 가지고 저희가 큰 집으로 모셔야 되 papel 아 뭐 이런저게 1 2번이에요 일단 올라가자 아 4 자, 됐어. 됐다. 자, 갑니다, 아버지. 빨리 와. 아이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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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가자, 가자, 가자. 나 가요, 나 가요. 자, 당신이? 잘렸다, 아버지. 왜요? 내려가신 김에 박스 작은 거 있잖아요. 세 개 다 가지고 올라오세요. 이거를? 네. 알았어, 알았어. 가게. 잠깐만. 뭐 하시는 거예요? 도와줘. 아, 오케이. 아버지, 잠깐만요. 이거랑? 하자 안 걸려줘. 아, 이거랑? 잠깐만. 아버지, 줄 내렸어요. 됐고. 이거 버려. 이것도 버려. 할아버지. 지금이에요. 에미야. 네. 이거 있잖아요. 닭다리가 여기 있는데.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널칠게. 널칠게. 세상에. 한 번에 올렸어. 나이스, 나이스. 끝났어, 끝났어. 어머니. 어머니, 이거 줄 잡으면 큰일 나요. 진짜. 여보, 놓칠 수가 없거든. 잘 나와. 태훈아. 응? 고모 왔다. 아, 고모 오셨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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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오셨어요. 아니, 근데 어쩐 일을 해요? 아니요. 동생이 오빠 집에 오는데 뭐 문제 있어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서 올라오세요. 어머, 앉아서 얘기해요. 예, 예. 빨리 와요, 고모. 그렇지. 어, 그냥. 그래. 앉아서 얘기해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와라, 와라. 그렇지, 그렇지. 어, 야. 내 다리. 거길 잡고 그래. 그렇지. 뭐 하는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나 너무 미끄럽다. 어떡해, 어머. 어머, 어머, 어떡해. 아, 혹시. 아니, 고모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혹시. 언니. 우리 오빠랑 사느라 고생이 많네. 아유, 무슨 소리. 아유, 아유. 뭐가 죽겠어,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니, 근데. 아유, 집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뭐야.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이거. 아유, 이거. 아유, 이거. 아유, 이거. 집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요? 아유, 봉선아. 우리가 망해가지고. 그때 이사 준비하고 있었다. 망했다고요? 그래. 어, 나 그럴 줄 알았어. 진짜. 그러게, 언니. 아유, 자작 좀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아유, 먹다 먹다 아주 지방까지 다 말아먹었네, 진짜. 아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아유, 됐고. 어? 다른 집 같았어 봐. 어? 언니는 진작에 쫓겨났어. 아니, 봉선아. 근데 너는 여기 웬일이야? 쫓겨났어요. 응? 아빠, 나 며칠 신사 좀 질게.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그때. 언니. 네. 아니, 신우이가 왔는데. 아, 지금 먹을 것 좀 내놓고 그래봐요. 아유, 알겠어요. 진짜 자기 혼자 먹으려고 있어. 아유. 귀한 손님 오셨으니까 내가. 와, 야. 들어야 되네. 기다려봐요. 아유, 귀한 음식. 아유, 기다려. 받아들어야지. 무슨 소리. 귀한 손님 왔는데. 아유, 아유. 귀한 손님 왔으니까. 귀한 음식을 가지고 있네. 아유, 이게 마음처럼 안 되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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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삿짐은 다 정리가 됐나? 아유, 뭐 대충 뭐. 내가 도와줄게. 아유, 됐어? 아니, 여기있다가 골반이 터질 것 같아. 아유. 진짜. 어머, 어머. 이거 좀 정리 좀 도와주세요. 좀 잡아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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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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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걸 해야지 코너가 끝나. 아유, 고맙고 올라오세요. 아유, 고맙고 올라오세요. 그래, 내가 정리해줄게. 어차피 나 다리 지날 것 같은데. 어. 뭐, 주석할 거 없나. 어머. 어머, 이 이불 너무 예쁘다. 제 팬티예요. 팬티구나. 팬티가 이불처럼 크구나. 어머, 이 모피. 어머, 이 모피. 내가 진짜 넣고 싶었던 건데. 아니, 그거는 제가 아끼는 거예요. 언니, 언니, 언니. 아니, 언니야. 이건 내가 아끼는 거야. 이거 나한테 딱인 것 같아.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아니, 아니. 언니 이거 놔줘, 놔줘. 아니에요. 언니한테 핑크가 웬 말이야, 진짜. 아니, 아니. 내 옷이야, 이건 내 옷이야. 이거 내 옷이야. 이거 놔줘, 놔줘. 이거 내 옷이잖아. 이거 내 거라니까, 진짜.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찢어졌어. 내 모피 찢어졌어. 아, 진짜. 아가씨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정말 짜증 지대로자.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내가ann Tenemos Y 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